임나연 어때? 임나연 친구 자꾸 예뻐져요 임나연 친구 자꾸 예뻐지구나 조금만 더 예뻐지고 싶어요 그럼 여기 뭘 원하죠? 단어로 섹시요 임나연 친구 섹시를 갖고 싶구나 섹시를 담아서 스탑 임나연 친구 섹시가 넘었어요 섹시 한번 보여줄까요? 섹시를 가졌어요 그래요? 임나연 친구 임나연 친구 탈락 다음 친구 섹시예요 섹시예요 세 번째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어요? 고민 중에 있어요 고민 중에 있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저는 민중이 남자 민중이 남자 아니야? 여친이지 여친을 가져야지 민혜 민혜 잃어버렸잖아 민혜 고민해 민혜 고민해 빨리 빨리 해야 돼 고민해 찾고싶어요 찾고싶어요 고민해 고민을 감아서 하나 둘 셋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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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우리 친구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죠? 야 너 사퇴를 이제 촬영해 이렇게 하는거 맞아 고맙습니다 다현님 되게 듬직하게 한다고 하하하 하하 그니까 선생님 아름다워 아 진짜 그리겠은 그리기 라이브 그리기 드리기